당장, 당장 내일 새벽에 2월 fmc 회의에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분? 이제는 좀 자면 주무시죠. 그래서 내일 그냥 잘까요? 그냥 주무세요. 왜냐하면 저도 fmc 방송을 새벽에 거의 두 번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년 9월달, 작년 10월달인가? 아무튼 두 차례 연속을 했었는데 아까 잠깐 방송하시면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파월 이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자회견만 하면 그냥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틀렸어요. 재작년 11월달에 금리 안 올린다면서요. 그러다가 바꾼 거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한참 늦었죠. 거의 1년 정도 늦었으니까. 지금은 자기네들이 늦다 하더라도 말 바꾸기를 지금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상으로는 금리가 원래 지금 5%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점이요. 저희 숫자로 봤었을 때는 저는 작년 말에 한 4%대 초반까지 올리면 최고로 많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릴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4.5까지 올려놨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룸이나 또 올려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아주 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1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타 강사를 모시고 거시경제 전망을 들어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훈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목돈연구소의 원년 멤버셨다가 마지막에 나오신 게 보니까 2021년 연말 특집 이때 이후로 오랜만에 뵙고요. 3296번님 유동훈 본부장님 유튜브 통해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져지신 것 같고요. 운동을 좀 하시나요 계속?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뺐셨어요? 식단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식단 조절? 점심에는 샐러드만 먹고 저녁때는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운동하시고요? 어쨌든 술, 담배는 안 하니까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신 우리 유동훈 본부. 일단은 앞서 오늘 아침에 나온 1월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역대급 1월 상승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신흥국이 선진국보다는 좀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들고 있고요. 2017년이 자꾸 생각이 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가 약세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는 이어질 거고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으면 이럴 때는 정말 신흥국이 잘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좀 올해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앞서 오늘 제너럴 모터스 GM 실적도 그렇고요. 테슬라 가격 할인 이후에 반응도 그렇고 지금 다 두려워하잖아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열의 열 명, 열의 열 곳은. 그런데 또 너무 그러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이게 실체가 있나 여기까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경기 침체.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는 계속 고집을 했던 게 경기 침체 안 온다였거든요. 안 온다? 네. 오더라도 2024년 하반기가 돼야지 온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내년 하반기. 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계나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튼튼하지 않다라고 좀 착각을 하셨는데 정말 정부에서 돈을 뿌렸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개인과 기업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쓸 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는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환경이라면 올해가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는 예상치가 많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10월 11월만 하더라도 모든 경제 전문가 플러스 투자 펀드 매니저들 거의 90% 이상이 다 경기 침체. 저는 그 나머지 1%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많이 줄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0%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숫자들이 계속 나오면 저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줄어들 거다, 올해는. 그런데 이제 다 줄어들고 나면 그때 오히려 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게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2024년 말로 경기 침체가 미뤄진 거고 그러면 올해 우리는 다 경기 침체를 준비해가지고 막 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오히려 깜짝 상승을 보는 그런 한해도 될 수 있겠네요. 연간으로 보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도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있고 오히려 내년으로 갔었을 때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사이에 인플레이션 차트를 그려보면 1970년대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게 낙타등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훅 떨어지고요. 또다시 또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크게 오르는 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타이밍이 올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구간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간에는 시장이 항상 큰 폭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올해가 딱 그런 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지수에 대비니까 낙타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여름 가을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상승률은 많이 떨어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떨어지고 다시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어떤 골디락스 구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또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얼마나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지 얼마나 과외 현상이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공급망 차질 부분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또다시 재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고점보다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은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는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잊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 잊어버렸을 때 또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동훈 부부장께서는 이런 겁니다. 국제 유가 하나로만 놓고 보면 작년 여름에 120달러 갔었잖아요. 지금 8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0달러 가더라도 올해 거의 상승률로는 비슷한 걸로 이게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또 내년으로 가면 80에서 120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또 폭등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 낙타등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수요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지금 급등을 했었냐라는 것은 과거에는 공급망 차질이 더 큰 문제였었죠. 거기다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됐고. 그런데 이제 공급망 차질은 해소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요가 계속 좋다면 유가가 120달러까지는 안 가죠. 그냥 지금 정도의 수준도 과거 기억하시니 오늘쯤 유가가 20달러 간 적도 있죠. 선물은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40달러 정도면 안정을 찾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80도 높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 오르고 나서 떨어지고 안정을 찾으면 그 가격대로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여기에 또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석유보다는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진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수익을 얻어야 되고 어디에 좀 과감하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 하면 결국은 석유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겠죠. 신재생이다. 조금 있다가 1분기 동안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또 우리 유동훈 본부장께서 보고 계시는 핵심 섹터들 쪽 유망 업종들도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당장 당장 내일 새벽에 2월 fmc 회의에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이제는 좀 잠 주무시죠. 내일 그냥 잘까요? 그냥 주무세요. 왜냐하면 저도 fmc 방송을 새벽에 거의 두 번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년 9월달 작년 10월달인가 아무튼 두 차례 연속을 했었는데 아까 잠깐 방송하시면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파월 이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자회견만 하면 그냥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틀렸어요. 재작년 11월달에 금리 안 올린다면서요. 그러다가 바꾼 거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한참 늦었죠. 거의 1년 정도 늦었으니까. 지금은 자기네들이 늦다 하더라도 말 바꾸기를 지금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상으로는 금리가 원래 지금 5%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점이요? 저희 숫자로 봤었을 때는 저는 작년 말에 한 4%대 초반까지 올리면 최고로 많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릴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4.5까지 올려놨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룸이나 또 올려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아주 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는 저는 미국의 적절한 금리 수준이 3.25에서 3.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로 수렴을 하겠죠. 그게 감당 가능한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를 높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낮춰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가지고 인플레이션 가지고 미 연준의 말을 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을 하면서 아니면 폭락을 하는 현상. 이런 거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안 나올 거다. 하반기에도 심지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fmc 기간에 잠 좀 주무시죠. 방금 아예 그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법정 채무 미국의 부채 31조 달러가 일단은 꽉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유동훈 본부장께서 하신 얘기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미국 재무부는 이자 내다가 볼챙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채권 금리는 이미 3.5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지금 미 연준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자 비용 늘어나는 속도 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1%대 2%대였다가 지금은 4%대 이렇게까지 올렸었으니까 지금 당연히 채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재정적자의 줄임 폭이 그렇게 빨리 줄지 못하죠. 그럼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에 GDP의 30%를 썼어요. 여기에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또 7%대 8%대를 썼어요. 올해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6%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논센스죠. 네. 논센스죠.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릴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다. 이러면 당의 자금이 글로 가죠.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강세였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방향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더 이상은 자금이 안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추세 그다음에 금리는 고점을 찍었고 더 이상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연말에 한 3.5% 정도 10년 국채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수준이네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건데 또 그걸 또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했으니까 딱 안정적인 수준이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 3.2에서 3.5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바이든 대통령 메카 씨 법정 채무 한도 상향 조정 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빚이 31조 달러나 돼? 막 이런 걸 이제 오히려 언론에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빚이 많고 그런데 진짜 달러가 강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기축통화여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조건 달러 강세 거기에 따라서 좀 투자하기 어려웠던 환경. 특히 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로 가면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스닥이 훨씬 더 S&P 대비해서 저조한 수익률 오히려 마이너스가 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는 올 한 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서 막 썼는데 이제 1년 쓰고 나니까 이제 그 주머니가 다 비었어. 내년 2023년.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수 있죠. 그것이 올지 안 올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봐야죠. 알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연관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제 주식 전문가들이 상고 하저. 아니죠. 상저하고 완전히 상반기에는 박살이 났다가 몸을 추스려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된 채로 끝날 것이다. 하고 코스피만 밴드를 보면 국내 증권사는 2000도 깨진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올라봤자 2600. 우리 유동훈 본부장께서 이제 쭉 연간으로 좀 보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떤 흐름을 좀 보시나요? 제가 뭐 투자 전략가를 상당히 오래 했죠. 20몇 년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고 하저, 상저하고 이런 거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상저하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상저저였어요. 저저죠. 그래서 틀렸죠. 올해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고 하중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저, 하고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템포를 길게 가져가신 게 맞다. 너무 단기 투자 패턴을 가져가시면 작년 12월에 다 털리셨어요. 거의.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걸 그냥 손발 놓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막 사고 있고. 이런 패턴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건 저는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고 하저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최대 왔으니까. 그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연말이 됐었을 때 그때 좀 털든지 말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심지어 올해 상반기 말쯤 됐었을 때. 여름께.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갈 폭이 제법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점이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게 20%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 빠진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늦더라도 좀 쫓아가시는 타이밍. 그래서 어제 막 다들 기대하시면서 좀 빠질 거다. 그랜드 바로 올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올 거예요.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그런 전략은 적어도 4월 30일까지는 그러지 마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왜냐하면 또 이제 시세 분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대로는 못 간다. 2300을 한 번 보고 가야 된다. 혹은 2130 우리 전조점이잖아요. 거기를 또 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유동훈 본부장께서는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올해 전략을 많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세우셨죠. 한 번 더 빠질 거니까 기다렸다가 사라. 다 이 전략이었는데 지금 힘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정말 작년에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죠. 저희가 상저하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월 달에 고점을 다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전조점을 뚫고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은 파웰 의장의 입이죠.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5%포인트나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점이 더 낮아졌어요. 성명서에도 없는 내용을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저점이 낮아졌는데 만약에 3.5%다. 그게 이제 적절한 금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 저점이 너무 낮은 저점이었죠. 그래서 6월 달 저점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상반기를 마무리 당연히 할 거다. 또는 8월 달 고점보다는 더 높은 고점에서 마무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한 20% 정도의 룸이 남아있다. 작게 보면 한 15% 정도의 룸이 남아있다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 수익을 내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지금 금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아까 잠깐 여행 얘기하셨던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 이런 거 찾아다니시면서 좀 수익을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올해 안에 어디냐. 애로 배우. 로봇은 이미 하늘나라로 완전히 우주로 가버렸고요. 유동훈 본부장께서 보시는 올해의 섹터. 올해의 이곳 어디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케이스인데 만약에 센 경기 침체가 안 오래면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돼요. 생산성 향상의 일어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섹터들은 지금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로봇이 되겠죠. 자동화가 되겠죠. 전기차가 되겠죠. 에너지. 에너지. 거기에 또 전기차에 공급을 하는 태양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스토리가 아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테슬라 보세요. 가격 인하하죠. 그럼 성장 엄청나게 하죠. 결국 인플레이션 낮춰줍니다. 생산성이 높아져요. 기업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주식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20%, 30%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100%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앞으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업종들이 나온다. 이건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 또 반도체이겠죠.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이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나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 이외에 5G, 6G 통신 이런 쪽입니다. AI 쪽 이런 식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업종 ETF라든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지만 메모리 쪽도 아마도 하반기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삼성전자가 결정하겠죠. 공급망을 계속 투자를 많이 하시면 못 돌아서는 거고요. 치기 게임을 하는 거니까. 감산 안 하면 같이 죽자죠. 같이 죽는 건 아니죠. 삼성만 살자. 그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한번 흔들린 거고요. 그래도 조금 바꾸지 않을까요. 좀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알게 모르게 감산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 라인도 보수한다면서 가동 안 하고. 왜냐하면 메모리 쪽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파운드리 쪽에 신경 쓸 때거든요. 그쪽에 대한 더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등이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살리자.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도 살리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렇죠. 점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려면 갖고 있는 돈도 사라지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은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여기를 치고 들어갈 텐데 일단 치고 들어간 게 로버트.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건비를 대처하고 에너지와 지금 아까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위 말한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 이바지한다고 보시는 거죠. 엄청나죠. 예를 들어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가 생산을 어디서 해야 돼요? 미국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팔려면.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당연히 미국에 있어요. 중국은 사실 또 워낙 사람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영업마진율이 확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성차 중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영업마진율 8%를 넘어서기 어려워요. 그런데 테슬라는 30%를 만들었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20%입니다. 2배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생산기지를 미국에 만들었을 경우에 당연히 8%에서 20%를 올라가는 거죠. 또 전기차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줄 것이고요.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뭐 자동차 가격을 이렇게 낮춰주면 좋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도 그럼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나올까요? 지금은 효율 떨어진다. 원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없다. 이러는데 뭔가 하나 거기도 기적적인 뭐가 나올까요?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효율이 거의 30%대까지 올라왔고요. 이거는 제가 북경에서 있을 때 십몇 프로대에서 3배나 는 거고요. 태양광?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이 업종이 2026년이 되죠. 에너지 전력 공급에 신재생에너지가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똑같은 거죠. 전기차와처럼. 그럼 그 업종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거기에 1등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 ETF를 또 봐야 돼요? 중국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비메모리는 승부수 걸만 하고 메모리는 그래도 여름 이후에는 우리에게 살 길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끝으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아직도 연초입니다. 2월 1일이고요. 우리 투자자들, 청취자분들에게 이 말은 올 한 해 꼭 하고 싶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금리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십몇 프로 때 금리는 다시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 위주의 투자 패턴을 가져가시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현금과 투자의 비중을 잘 조절하시는 거, 자산배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야지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수라 님이요. 전체를 읽는 안목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